실질적으로 이 8개의 미션을 성공하는 데는 사실 유리의 존재가 이거는 뭐 사실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. 그렇지만 뭔가 이 상황에 쭉 빠져 있을 때 역시 이 케미는 이 친구랑 최고다는 건 진짜 내가 포기 버튼을 누르기 전에 벌써 반박자 빨리 포기 버튼을 누르는 광수를 보면서 정말 이 호흡만큼은 정말 이거는 광수하고 진짜 나는 이건 천생연분이다. 거의 동시에 누른 적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요. 정말 영혼의 파트너 아닙니까? 이 정도면? 그래서 저만 이렇게 버티고 있다가 아 정말 그래도 극한의 상황 때문에 고민이 되잖아요. 그렇죠. 아 진짜 아 그래도 해볼까라고 보면 이미 두 명 다 눌러놓은 상태인 거예요. 아 진짜 이 둘의 케미는 정말 두 오빠들의 케미는 어떨 때는 오늘 뭐 한다고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비밀, 시작도 좀. 그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. 이미 마음의 버튼을 누른다. 그냥 또 이렇게 포기를 누를 수 있는 건 우리가 편안하게 누를 수 있는 건 또 유리가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이죠. 그러니까 포기 버튼을 쉽게 누르는 오빠 두 명을 또 건사하고 있는 우리 막내. 네. 아 완벽한 호흡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